양쪽에 사자들이 꼭 고양이같이 느껴지네요. 아 저 예인의 손에서 사자는 고양이가 됩니다. 웃고 있어요. 귀여워요. 어떤 이야때론 또는 동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지중해나 고대 동동에 고대 예술에서 널리 퍼지 못하고 있며 양쪽에 하나씩 두 마리의 동물을 잡고 있는 반인간 또는 인간과 같은 여성인물을 뜻합니다. 머리가 잘렸네요. 이 용도는 뭐냐 하니까 처마 장식하는 거예요. 토기 때라 꼬다 때라 꼬다 때라 때라 하면 땅이 흙 이런 말이고 꼬다 하면 구운 구워진 이 말이에요. 그래서 토기를 뜻하는 거죠. 실제 크기는 전체 높이 길이가 한 30cm 정도 그렇게 됩니다.